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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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정압돼 공 준비하시고요. 바벨이 업무가 가면 앉으신 겁니다. 한 치가 절대 아프고 수혈이 나중에 가서 잡고 계시게. 바벨이 귀를 뒤로. 땀. 무릎 닫습니다. 공격받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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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마무리 하시면 그게 1라운드입니다. 총 3목을 넘어 왔으면 끝나는 거예요. 오늘 그 스트레이크를 적어도 한 번 잡을 때 10대 이상 날 수 있는 무대로 잡게 돼요. 많이 가뿐지 않으면 한 번에 손이 다 나가는 거예요.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? 업체 시작되어서 우리가 에어 스포츠 하는 거예요. 에어 스포츠 할 때 항상 어깨부터 조금 넓게 벌리죠. 너무 다 가지고 벌리시면 안 돼요. 11자로 벌렸을 때 그대로 어깨가 숟가락이 없고요. 내려가서 그냥 다리로만 밀리는 게 아니에요. 내려갔을 때 어깨를 쥐었다는 걸 튀기 올리시면 돼요. 자, 업체들이 숟가락으로 벌리시고요. 튀기 올리시면. 아이스. 자, 업체들이 숟가락으로 상승할게요. 빵! 자, 각자 1끼리 치우세요. 3끼리 치우세요. 빵! 숟가락으로 벌리세요. 너무 넓어요. 아우. 물건 다플네요. 일어날 때 물건 다프시는 거고. 자, 뜯어라. 자, 이거 꺼내려. 쉽죠? 자, 이거 꺼내려.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중요한 건 힘들다고 잡고. 자, 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게 힘이 더 들어. 항상 내려가 되면 튕겨서 막 뜨신 거예요. 알겠죠? 자, 이제 앉으시면 플레이드 때 박수는 거. 아이씨. 아이씨. 응. 네. 가만히 묻으신 거예요. 아이씨. 은투명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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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을에는 전화지 안녕하세요 어제 별로 과음 안한 의구인데? 아니요 기억을 잃어버렸어 오늘도 먹어야지 내일 쉬는데 다치는 거 아니야? 오우 예아 스내치발란스 스내치발란스 어 먹었다고? 어 파워스레치하고 스카 스내치발란스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앉는 거 스카 스내치발란스 스카 스내치발란스 스카 스내치발란스 스카 스내치발란스 시카 스내치발란스 허 스카 스내치발란스 골반의 유연설이 아직 약해 제가 골반의 유연설을 켜요 골반의 유연설은 그냥 일시내신 앉잖아요 그러면... 앉는 녀석을 안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 여기 앉아가지고 골반 이렇게 막 풀어줘 여기 여기 네 좀 이따 찍으려고요 이제 들어오면 혼자 달리겠는데 왜 이렇게 종각에 뺏기냐 안 터져 안 터지지 안 터지지지 양이 무섭게 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다 동시에 바로 앉으니 어려운 것보다 무서워 어렵고도 무섭다고 오늘 몇 난데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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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e